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공연을 할 수 없고 또 함께 모여서 재미있는 놀이도 할 수 없고 여러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또 찬양하면서 복된 성탄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용기 있게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로분 또 어린이 여러분 힘내시고 또 준비운총 가운데 복된 성탄절을 맞으시기를 간들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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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